아저씨는 어디있죠? 아저씨도 찾아봐 옳지 어디있지? 어디있지? 어떤거? 자, 그 다음에 연기는 어디다 해야돼? 알자 할아버지 옆에 해줘야지 옳지 옳지 옳지야 옳지 아닌거 같은데 응, 이건거 같아 이거 맞아 옳지 옳지 맞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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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옆에다 붙여줘야지 다리도 붙여주고 지붕도 지붕 어딨어? 뽀뽀 먼저 하고 뽀뽀 연기 먼저 해주고 지붕도 해주고 됐다! 우와 또 해? 왜 망가뜨렸어?